안녕하세요. 대마중국어입니다. 이번 영상은 띠이츠치마 회화편입니다. 지난 설명편 영상을 잘 듣고 이해하셨다면 단어, 성조 떠올리면서 저와 함께 입풀기 연습해보도록 해요. 시작합니다. 오늘 할아버지는 츄피를 데리고 승마클럽을 구경했어요. 오늘 할아버지는 츄피를 데리고 승마클럽을 구경했어요. 할아버지 보세요. 이 말의 한쪽 눈 주변이 갈색이에요. 이것이나 지난 letzten 위를 알게 cultures 둥화가 되었어요. 이것이 발아버지는 색상으로 백성입니다. 이것이 바로 바라보인 YouTube. 이것이 발아버지입니다. 이것이 발아버지는 색상으로 바뀌었죠. 이것이 발아버지는 색상으로 그릴 수 있는 색상으로 백성입니다. 얘의 이름은 꾸러기란다 성마쿠치가 츄피에게 말했어요 너는 오늘 얘랑 함께 수업할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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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을 도와 털을 빗어줘야 한단다 시작이 산책을 시작할 거야 시작이 산책을 시작할 거야 시작이 산책을 시작할 거야 저도 털을 빗어줘요 我也要帮他刷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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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피가 컨설틱으로 바래싸래요 츄피는 드디어 모든 장비들을 모두 착용했어요 츄피 종류 Knighteler 좌우 비 종이 바 所有的 장비 도 천재 하얼라 말퉁에 똑바로 앉으렴 자이 마 배 상 조원 자이 마 배 상 조원 자이 마 배 상 조원 와 꼬러기가 엄청 높네요 와 셔 타우치 하우 가우 와 셔 타우치 하우 가우 와 셔 와 셔 타우치 하우 와 조원 주피는 말퉁에 앉아서 엄청 신나 보였어요 좌우 비 조 자이 마 배 상 칸 칸 칸 칸 칸 칸 칸 칸 칸 비 줘봐 셔 타우치 말이 갑자기 멈추더니 땅위의 풀을 먹기 시작했어요 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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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꾸러기는 마침내 느릿느릿 걸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산책이 끝나고 말은 마구깐으로 돌아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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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러기는 저의 좋은 친구예요. 저의 좋은 친구예요. 저의 좋은 친구예요. 저의 좋은 친구예요. 우리 말보러 다시 올 수 있어요? 당연히 돼지. 귀여운 친구예요. 당연히 돼지. 당연히 돼지. 당연히 돼지. 이제 간식 먹을 때가 됐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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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좋은 친구예요. 네. 일단 간식 먹을 때가 됐네. 저는 진짜 간식 먹을 때가 됐네. 너도 맛있는 비스킷 한 조각 먹어야지. 네, 이렇게 해서 총 29개의 문장이었습니다. 몇 문장 맞히셨나요? 정확하게 맞힐 때까지 꾸준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